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로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연기력까지 겸비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고현정. 그녀는 현재 51세의 나이지만 여느 30대 못지않은 동안 외모로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고현정의 빛나는 동안 외모 때문일까요? 그동안 고현정은 연하 배우들과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스캔들은 10세 연하의 배우 조인성과의 연애설이었는데요. 고현정은 조인성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공개 고백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현정의 공개 고백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연애설은 뒷받침하는 증거가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은 두 사람의 연애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정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로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연기력까지 겸비해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현정은 sbs 모래시계에 출연하며 당대 최고의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모래시계 종영과 동시에 결혼하며 은퇴를 선언해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혼을 하게 되고 드라마로 연예계 복귀를 알렸는데요. 고현정의 복귀작 봄날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7년이 지난 드라마가 지금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고현정과 함께 출연했던 배우 조인성과의 끊임없는 연애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현정은 그동안 조인성에 대한 애정을 거침없이 드러내왔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조인성과 하고 싶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수없이 표현했었죠. 이어 조인성도 자신을 책임져주는 엄마 같은 여자가 좋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이 함께 거론되며 연애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현정은 결정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바로 조인성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이었죠. 이어 둘 사이가 너무 막역해 장난스레 건넸던 거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하기에는 연애가 의심되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첫째, 동반 해외여행입니다. 지난 15년에는 고현정과 조인성의 동반 입국 장면이 포착되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포착된 조인성과 고현정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한 차례 연애설을 부인했던 터라 더 큰 주목을 받았고 결국 결혼설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두 사람이 개인 일정으로 따로 방문했다가 만나 우연히 같이 입국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인성은 친구들과의 여행, 고현정은 개인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다가 귀국 일정만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팬들은 너무 뻔히 보이는 핑계 아니냐, 어떻게 우연히 귀국 일정이 겹칠 수 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째, 소속사 이전입니다. 동반 입국 사건 외에도 고현정과 조인성의 열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조인성의 소속사 이전이었습니다. 조인성은 14년간 함께했던 소속사와 결별하고 고현정이 설립한 소속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오랜 소속사를 떠나 고현정과 한솥밥을 먹기로 결정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조인성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했는데요. 아쉽게도 두 사람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연애서를 부인했습니다. 고현정은 내가 아니면 되는 일이다. 남들 시선을 신경쓰면서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아니겠느냐며 연애서를 일축했습니다. 보통 스캔들이 한 번 터지고 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동안 만남을 갖지 않고 조심하게 되는데요. 고현정과 조인성은 그 이후로도 대중들의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인성은 군복무 당시 휴가 중 만났던 유일한 여자 연예인이 고현정임을 밝혔고 이후에 고현정이 출연한 드라마에 비중있는 카메오로 출연해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캔들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고현정과 조인성의 연애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말에 신경쓰지 않고 솔직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두 분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